심각한 재정위기에 봉착한 그리스를 구하기 위해 IMF와 EU는 지금까지 10조가 넘는 돈을 구제금융으로 지원했습니다. 마치 1997년 구제금융 시절의 대한민국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글로벌 경제기획 두 번째 시간, 오늘은 국민소득 3만 불의 선진국이었던 그리스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무엇이 그리스의 경제를 망가쳤는지 알아봅니다. 지난 28일 그리스 아트넷, 국정일인 오희레이를 맞아 거리 행진이 열렸습니다. 오희레이는 그리스어로 NO를 뜻합니다. 세계대전 당시 침략군에게 NO를 외치던 그리스인들이 지금 또 다른 NO를 외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들고 있는 검은 손수건은 정부가 내놓은 긴축재정법안을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시민들은 박소환으로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리스의 재정위기로 유럽이 위험해지자 유럽은 긴급하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대신 그리스 정부에 정부는 허리띠를 졸라맬 것을 요구했습니다. 월급을 깎고 연금을 줄이는 대신 세금은 느리는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나라 빚을 갖기 위해 월급과 연금을 줄이고 세금을 들이겠다는 정부를 성난 시민들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불안해진 총리는 국민 투표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총리의 말 한마디에 유럽 중시가 곤두박질 쳤고 이웃가들은 분노했습니다. 유럽 연합의 거센 항의로 그리스 총리는 국민 투표를 철회했습니다. 그리스 정부가 작년에 낸 이자만 46조 원. 파산 직전의 그리스는 유럽발 경제 위기라는 폭탄의 뇌관이 되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을 향한 시민들의 분노는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높아가는 물가, 올라가는 세금, 줄어드는 연금. 도대체 무엇이 원인일까요? 평일 오전 11시. 그리스 아트넷 지방법원의 모든 행정이 멈췄습니다. 긴축 조정에 반대하는 법원 공무원들이 부분 파업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국가 공무원인 법원 직원들이 파업을 하는 이유가 매우 궁금했습니다. 국가 공무원인 법원 지난달 정부는 공무원 3만 명을 해고하고 임금의 20%를 추가로 삭감하겠다는 긴축 재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무원이 긴축 재정의 주요 대상이 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긴축 재정의 주요 대상자입니다. 긴축 재정의 주요 대상자입니다.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공무원 수를 지나치게 늘렸고, 방만한 공무원 조직이 국가 재정 위기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서자인 공무원들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과연 방만한 재정 위기의 원인일까요? 국제 노동기구 발표에 따르면 그리스의 공무원 수는 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해 많지가 않습니다.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정부의 안대로라면 30년 넘기란 공무원은 퇴직연금으로 월 140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스 국민의 노동 시간은 OECD 국가 중 가장 열심히 일한다는 한국당으로 높습니다. 물론 다른 이웃 국가보다도 낮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라가 부도유기라니 사람들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가의 노동 시간은 어떤 일을 더욱 큰 문제였죠? 국가의 노동 시간은 어떤 일을 더욱 큰 문제였습니다. 긴축 규정으로 월급이 갇혔습니다. 소비가 줄면서 경기도 나빠졌습니다. 실업자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한때 국민소득이 3만불을 넘었던 그리스였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전율은 수년째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아테네의 명동 같은 거리입니다. 많게는 34%. 상점들은 문을 닫았고 그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액이 4분의 1이나 줄었다는 이 레스토랑도 최근 직원을 6명이나 해고해야만 했습니다. 2년째 계속되는 긴축 재정으로 많은 상점들이 물 닫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장사가 잘 되는 곳도 있습니다. 여기도 새로 개업 준비 중인 가게입니다. 여기도 한 번에 뵙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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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축 재정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이들은 연금 생활자들입니다. 연금의 10%는 이미 삭감됐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삭감될 예정입니다. 일부에서는 복지제도를 확대하고 높은 연금을 지급한 것이 재정위기의 주요한 요인 중 하나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통계상으로는 그리스의 GDP 대비 사회보장 비율은 유럽 다른 나라보다도 낮고 OECD 평균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연금재단의 재정도 불안해서 앞으로 연금을 받을 사람들은 제대로 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도 믿을 수입니다. 연금이라는 버팀목이 무너지면서 시민들의 고민도 깊어집니다. 공기업에서 일하는 포틴 씨도 지난 25년간 매달 60만 원씩 연금 보험료를 냈습니다. 5년 후 퇴직을 할 예정이지만 연금을 얼마나 받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먼저 분 오 into 문제는 긴축 재정이 과연 언제쯤 끝날지 또 긴축 재정을 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런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OECD 발표에 따르면 2009년 그리스의 GDP 대비 연금 비율은 11.7%입니다 유럽연합의 평균치와 비슷한데요 단순한 수치로 봤을 때는 한국보다 훨씬 높은 퇴직연금을 받을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2010년에 입사해서 30년간 월평균 300만 원을 받던 대한민국 공무원은 퇴직 이후 매월 17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을 그리스에서 일했다면 1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현재 삭감된 액수입니다 방만한 공무원 조직, 과도한 연금제도 문제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재정의 위기, 원인, 과연 이것이 전부일까요? 그리스는 관광과 해운업이 주요한 산업입니다 산업의 75%가 서비스업일 정도로 자영업자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이 소득 신고를 제대로 하는 일은 드물다 고합니다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는 람브리노스 씨도 수입의 전부를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벌어도 적게 벌었다고 신고합니다 그만큼 세금을 덜 내니 명백한 탈세지만 카드를 받지 않으니 기록이 남을 일도 없습니다 부자이고 많이 벌수록 탈세금 더 큽니다 의료보험이 되지 않는 치과는 그리스에서도 손꼽히는 고소득 업종입니다 치과실도 본인의 탈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치과는 그리스의 부자들이 사는 전형적인 부처입니다 이곳에 살면서 1년에 500만원을 번다고 신고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일반 서민들부터 부자들까지 탈세가 일상화되어버린 그리스 신고되지 않아 누락된 탈세금은 대체 얼마가 될까요? 그리스인들이 느끼는 탈세 정도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국회의원이자 경제 전문가이기도 한 미타라키스 의원도 국민의 탈세가 도를 넘어섰고 감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국민의 탈세를 막지 못하는 걸까요?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세금으로 걷었어야 될 돈들은 해외로 출입되었습니다 확인된 액수 만해도 92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해외로 출입되었습니다 해외로 출입되었습니다 아니다 해외로 출입되었습니다 러이터에서 21,5% 개최의 역할을 참고하여 유통의 대상으로 출입되었습니다 많은 비밀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600만원입니다. 과도한 국방비 지출과 부정 우패도 문제의 원인입니다. 지난 2000년 그리스 정부는 독일 회사에서 2조 400억을 들여 잠수함 4척을 주문합니다. 완성된 잠수함은 시끄럽고 물까지 셌습니다. 계약 성사를 위해 독일 회사가 그리스 정치자들에게 수십억의 돈을 줬다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독일의 지멘스사도 수년간 그리스 정계에 로비 자금을 뿌렸다고 증언했습니다 독일의 지멘스사도 수년간 그리스 정치자들에게 수십억의 돈을 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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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줬. 이를 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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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줬 5년이 되었고, 5년이 되었고, 그래서, 다행히, 다음은, 다음은, 공개의 역사에 적극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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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P 대비 국방비 기준으로 왔을 때 그리스의 국방비는 세계 9위입니다.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죠. 지난 10년간 그리스가 무기 구입에 쓴 예산만 해도 무려 25조 원이라고 합니다. 재정위기가 닥친 작년에도 그리스는 무기 수입을 가장 많이 한 나라 세계 5위에 올랐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주요한 무기 판매국입니다. 2011년 재정위기로 인한 그리스 국민들이 치뤄야 할 대가는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정부는 막대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공기업 팔기에 나섰습니다. 아테네 공항은 물론 올림픽 경기장, 항만, 각종 공기업 모두가 내각 대상입니다. 그리스 정부는 이 국유자산을 팔아 2015년까지 76조 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없던 세금을 새로 만들거나 부가세를 올리는 방법으로 막대한 세금을 걷고 있습니다. 두 달 전부터 커피에 붙는 부가세가 올랐지만 카페 주인들은 커피값을 올릴 수 있는 처지도 안 됩니다. 네, 지금, 23%? 네, 23% 지금, 33%? 네, 23% 지금, 23%? 네, 2개월이 지금. 지금 23%! 지금, 13%! 지금, 10%! 지금, 23%! 가게 매출은 줄어드는데 듣도 보도 못한 세금은 자꾸만 생겨납니다. 상점을 소유한 주인들인 애는 특별세까지 새로 생겨났습니다. 공업에서 있는 기회에 입증하고 용저와 상당한 예약과 시행입니다. 신중한 예약은 사업으로usted 주변에서 공업에 대비하면, 줄어들어서 턱관적인 사업을 받는 거기에 있는 댄스로는 있습니다. 어떤 종류参지 집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상의 상당한 공업에 있는 방역이 시작되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을 입증을 받은 채, 여러분이 지속해가 더 이상은 시작됩니다. 이렇게 세금이, 단기 재정에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업과 경기 침체를 가져올 뿐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부의 세금 폭탄은 집을 가진 서민들에게도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부동산특별세를 만들어 전기세와 함께 부과했습니다. 매달 17만원이 넘는 부동산특별세를 내지 않을 경우 전기까지 끊길 수 있습니다. 세금을 안 낼 수도 없습니다. 긴축 조정 이후 매달 받던 연금이 170만원에서 145만원으로 깎였습니다. 다달이 낼 세금은 늘었습니다. 카테이나 씨에게 매일매일은 전쟁입니다. 대학생인 딸 루키아는 해외 취업을 목표로 외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국내 취업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의 청년 실업률은 43% 대학을 졸업해도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그리스의 젊은이들 이를 찾아 조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직장에 있는 젊은이들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희망이 없는 그리스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재정 위기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 되었습니다. 그리스의 재정 위기는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의 재정 위기의 해열청을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그리스 국민들은 사회당, 신민당 그 어느 정당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치인들을 믿지 못한다는 뜻이겠죠. 1997년 IMF 구제금융 이후 한국은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그리스도 구제금융 이후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칠 것입니다. 그 변화가 그리스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지난 97년 우리는 IMF라는 외환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장은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IMF라는 경락을 거친 후 대한민국 중산층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지난 9월 15일 국가인권위에서 노동자 인권 증언대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현재 KT 자회사에 근무하는 전야남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3년 전 KT에서 희망 퇴직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사회안전망들이 잘 갖춰져 있는 자유도 아니고 퇴직 후에 당연히 경제적 이루나 이런 걱정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동의할 수 없죠. 어느 기업이든 정리해보는데 동의해서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나가는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밀려서 나가는 것이죠. 그로부터 18일 후인 지난 10월 3일 충남 공주 외곽의 한적한 도로에서 차량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119가 출동해 진화에 나섰지만 결국 차량은 전소되었습니다. 불탄 차량에서 한 남성이 발견됐습니다. 번호판도 숫자 하나 정도 추정할 만한 것밖에 안 남아있어가지고 그 다음날 시신이랑 차 다시 검색을 수색하다가 차량 안에서 불에 타고 남은 운전면허증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전야남 씨였습니다. 차량 폭발 사고였습니다. 뒷좌석에서 가스번호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사인은 화재사로 나왔고요. 차 내부에서 틀렸다는 흔적 같은 걸 발견했고 그리고 일단은 시신이 많이 소외는 됐지만 내부 부검했을 때 무슨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건 없었고 또 기도에서 끌음이랑 그런 게 나타난 걸로 봐서는 타산은 아닌 것입니다. 국과수 조사와 부검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전야남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왜 스스로 죽음을 택했을까 전 씨는 사고 당일에도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평범한 50대 가장이었던 전야남 씨는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세 딸을 둔 딸부자 아빠였습니다. 평소 가족을 끔찍히 사랑했다고 합니다. 외식하러 나가셨어도 아이들 다 잘라서 구워서 다 이렇게 줘요. 자기는 안 먹어요. 우리는 어떨 때는 모르고 이제 그만 가자 그러면 이 사람아 나는 하나도 안 먹었어. 그러면서 또 농담도 하시고 정말 아빠는 그런 분이었어요. 전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5년 KT의 전신인 한국통신의 기술직으로 입사했습니다. 전화 개설과 시설 유지 보수 등 현장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회사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난달랐다는 전 씨는 KT로부터 성실함을 인정받았습니다. 국내 최대 통신기업인 KT는 IMF 이후 경영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지난 2002년 인용화되었습니다. 이후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인력 감축을 통해 1만 2천 명의 노동자를 줄였습니다. 전 씨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23년간 다니던 KT에서 희망 퇴직을 한 후 2008년 자회사인 KT CS로 옮겨왔습니다. 대신 급여는 기존의 70%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KT에서는 자꾸 내보내려고 많이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때는 자기 순번은 안 닿었대요. 그런데 이쪽으로 오면 70% 받더라도 계속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서는 나가라고 안겠지 돈은 줄어도 마음이라도 편하겠지 이런 것도 있었더라고요. KT CS는 상담 업무를 하는 곳으로 기술직이었던 전 씨는 VOC, 즉 고객 불만 상담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최근에는 다시 콜센터로 발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전 씨는 전화 상담 업무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고객님 중에서는 왜 이렇게 늙은 아저씨가 전화를 받느냐고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님도 계셨습니다. 오히려 어떤 분들은 KT 콜센터가 맞는지 다시 확인하십니다. 제 목소리 자체의 톤이 저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50대 초반이긴 합니다만 50이 넘어가다 보니까 목소리도 그렇고 그거는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어떤 때는 내 아이 또래가 대짝였다 문제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막 욕을 한다더라고요. 전화로다가 요즘 젊은 애들이 그렇다고 내 자식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건 내 일이니까 내가 감사하겠다. 어려움은 또 있었습니다. 출퇴근을 위해 부여에서 대전 회사까지 매일 왕복 100km가 넘는 거리를 다녀야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퇴근길에 교통사고까지 났었다고 합니다. 퇴근 도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현재 피부 이식을 한 상태고 아직 성형을 못 해서 이랬습니다. 많은 어려움에도 전 씨는 이를 놓지 않고 묵묵히 견뎌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비인간적인 처우를 다 견디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 생각에도 못 들은 거죠. 되게 가장들 아닙니까? 50대 가장들인데 가족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없었다면 아이고 더럽고 아니꾼 이에서 뭐로 다니겠습니까? 그런데 평소 힘든 내색을 하지 않던 전 씨도 최근 몇 달간은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식사를 잘 못하셨고 그리고 잠을 아침에 출근하려면 깨워요. 못 일어나더라고 해서 왜 그랬냐니까 어제 3시쯤 잠들었네? 그러더라고요. 잠을 못 이룬 거고 또 최근에는 소주도 이렇게 반 한 병 반병 그것만 드시고 넣어 놓으시더라고요. 전 씨는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던 아내는 유서 대신 두 통의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회사에서 보낸 내용 증명과 자필로 쓴 퇴직 강요 진술서였습니다. 회사에서 보낸 내용 증명은 보수 변경에 대한 안내문이었습니다. 이를 적용하게 되면 현재 300만 원 정도 수준의 급여가 백지꾼 S4급 즉 계약지 신입 전화상담사 수준의 급여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급여가 반 가까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큰애 대학교 못 가면 다니다 마르면 휴학기 되고 지가 직장 다니고 다시 공부할 수 있으면 자기가 벌어서 해도 되고 길은 얼마든지 많다. 그러는데 이제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너무 이제 답답했겠죠. 본인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는 달랐겠죠. 저는 걱정은 안 했어요. 근데 아빠는 굉장히 걱정이 컸던 것 같아요. 보수 변경이 적용되는 첫 출근을 앞두고 그는 세상을 등졌습니다. 전 씨가 친필로 직접 작사한 것으로 보이는 진술서에는 가장의 절실함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본인은 개인적인 사정이긴 하나 가족의 희귀난치 질환 치료와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증가 및 육체적 피로 전혀 다른 업무인 콜센터 상담 업무 배치 퇴직 압박 등으로 매우 큰 정신적 육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우리 신체가 아프다 해도 가장 아픈 것이 있거든요. 개인마다 틀리거든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약점 아픈 것을 공격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아픈 것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 효과가 있을 테니까요. 은혜 퇴직하러 해서 안 나가는데 뭐가 이쁘다고 회사에서 지원해줘서 좋은 업무 배치하겠냐 이런 무궐적인 말도 들었고요. 애들이 아빠 좋아한다고 들었고 다 맵혀서 애들이 이제 이거는 태우고 항상 측일 때 무슨 일이든지 항상 꽃을 주셨어요. 회사 측은 전 씨에게 퇴직 강의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전 씨의 장례는 아직도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가장이었던 전애람 씨의 죽음 생산성과 경영 합리화란 이름 아래 노동자들은 지금도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원래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기업의 주주와 경영진의 이득으로 옮겨지면서 사회는 점차 양극화되고 중산층은 급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99%의 희생을 바탕으로 1%가 탐욕을 채우고 있다는 부의 불균형 현상 이제 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2011년 우리 앞에 IMF에 이어 한미 FTA라는 새로운 파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FTA가 우리 삶에 미칠 파고 또한 크고 높아 보입니다. 결정에 앞서 IMF의 교훈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PD첩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